대구 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대구 아티스트 위크 시즌2 피아노편이 모레 18일부터 20일까지 챔버홀에서 열립니다. 대구 아티스트 위크 시리즈는 연중 4차례에 걸쳐 성악과 피아노, 관악, 현악 등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룹니다. 수요일인 18일에 열리는 첫 무대는 지역 음악대에서 프로 예술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망주 8명의 무대로 꾸며집니다. 오는 19일에는 대구 출신의 신진 예술가인 피아니스트 김은옥과 배피로가 또 오는 21일에는 6명의 남성 피아니스트들로만 구성된 이 피아니스티 단체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합니다.